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만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지나다가 수연다육에 들어왔는데요. 수연다육을 제가 알고 보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만났던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찾던 사장님이 이제 드디어 찾았습니다. 수연다육이고요. 택배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긴말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여기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몰라코네요. 몰라코데 군생 진짜 자구가 너무 많아요. 좀 보세요. 몰라코 2,000원입니다. 택배가능하고요. 네 이 아이는? 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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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즉심 한몸. 아 즉심에서 군생 됐네요. 예 2,000원인가봐요. 3,000원. 여기는 3,000원? 3,000원. 아 네 3,000원이고요. 그리고 자 이 아이는 이름이 웨스터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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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이네요. 이것도 그러면 적심의 나이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적심의 나이가 오래되면 이제 적심자리가 다 묻히더라고요. 이거는 치와와 군생. 치와와 군생이네요. 한 개는 3,000원. 아 치와와? 응. 죄송해요. 치와와 잘 없어요. 네. 하나는 3,000원. 2개 5,000원. 2개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000원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피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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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오나. 3,000원. 3,000원입니다. 3,000원. 온슬러는 3,000원 2개 5,000원. 아 이거 온슬러 진짜 이거 이거 머릿수가 몇 개예요 이거. 너무 저렴하다 이거는. 정말 좋다 이거는. 네. 아 2개 5,000원. 한 암은 3,000원이에요. 네. 선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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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000원. 아 이뻐다 색깔이 너무 좋아요. 이건 자연 군생. 자연 군생. 아 자연 군생. 3,000원이고요. 유연의 진주. 2,000원. 맞죠? 유연의 진주가 2도짜리인데요. 2,000원씩이래요. 네. 이게 정말 이뻐요. 리틀 장미. 네. 리틀 장미. 2,000원. 네. 2,000원이고요. 리틀 장미가 2,000원. 네. 그리고 수연. 수연 5,000원. 아 수연이 정말 그 군생 한몸이. 이거 5,000원이래요. 네. 2,000원. 아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저기. 탈피하는 건 아니지 이거. 아 저기 뭐고. 기바니움. 기바니움. 하나뿐이야 이거. 네. 자 이거는 레드베리 2,000원이고요. 빨갛게 된다고요. 아 물들면 엄청 이쁘대요. 이 아이가. 네. 피치 앤 크림 7,000원씩. 아 이 아이는 7,000원짜리 인데요. 군생. 피치스 앤 크림. 피치 앤 크림. 피치 앤 크림. 피치스 앤 크림도 있나? 네. 아 이거는. 이거는 짚시죠? 네. 짚시. 하나 뿐이라서. 이거 보세요. 하나 뿐이 7,000원. 누가 먼저 이거는. 아. 주문하면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수연금. 아하. 수연금도 있어요? 네. 수연금. 2,000원씩. 네. 수연금. 이 아이도 검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네. 전부 다. 색이 덜고 안 덜고. 덜으면 이렇게 돼요. 아. 이뻐요. 검은 이제. 색상이 이제. 덜기 시작하면요. 다 오묘한 색이 나와요. 정말. 이야. 핑.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 만원씩. 만원씩. 아. 이 목대가 정말. 한몫. 정말 희한하게 생겼네요. 좋아요. 멋지네. 네. 매그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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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이게. 백봉하고. 파랑새하고. 교배정이에요. 이게 1,000원 아인데요. 맞아요. 아. 정말 멋져요. 10,000원. 10,000원. 그리고. 그리고 호빗당인 요거는 호빗당인 인데요. 얼마? 7천원. 핫포트에 7천원입니다. 7천원. 아 멋져요. 이거는 황금염자. 황금염자. 얼마에요 그거? 택배는 2천원 오시면 1,500원. 또리. 플로리. 플로라. 8천원. 외주는 8천원. 상주는 1,000원. 플로라도 1,000번은 아예 같네요. 편하지 않네요. 이뻐요. 샬론 8천원. 찰스톰. 1,000원. 이런 애들은 8천원. 찰스톰. 찰스톰. 1,000원. 그러면 이건 창 종류인가요? 네. 창이에요. 이거는 8천원. 화이트 초이스. 이거 볼록볼록하게 생기는 거에요. 아 털릴있는 애인가봐요? 네네네. 아 중간에 뭐가 나오네 이게? 네. 2만원. 네. 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니벨금. 미니벨금이 3,000원입니다. 3,000원. 2개 5,000원에 드려요. 네. 2개 5,000원. 문스턴. 에케베리아 문스턴. 에케베리아 문스턴. 이것도 이것도 창의. 네. 창입니다. 창이잖아요. 5,000원. 정말 이거 좋아요. 자 이거 잘 찍어 드려야죠. 이거는 진짜 하나씩 주문하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우주목 백금. 사두인데 8만원인데 7만원까지 드려요. 백금이 되요 이거. 7만원까지 드린답니다. 백금. 우주목. 우주목? 우주목. 백금. 백금. 아메스트로 2만5,000원. 아 아메스트로가 이거. 지금 막 다들 선호하잖아요. 근데 좀 큼직하네요. 우리 이렇게 막 사는 것보다. 아니요. 아 좀 큽니다. 2만5,000원이 되겠네요. 네. 립스틱 얼마입니까 이거? 립스틱이 2만4,000원. 2만4,000원이면 2만2,000원까지 드린대요. 지금 자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막 좀 돌리 나옵니다. 맞아요. 네. 이뻐요. 대품 사이즈. 1만원씩. 아 에보니고요. 요거는 에보니가. 요거 선포 끝도 아주 잘 세우고 있네요. 1만원인데요. 아 이 아이는 뭡니까 이거? 프랭크 슈퍼클론. 아 슈퍼클론. 3만5,000원. 3만5,000원이고요. 골드피치. 골드피치. 2만4,000원. 2만5,000원. 그리고. 자. 러우철아. 2만5,000원. 100품. 네. 아 이거 2만5,000원. 아 이걸 괜찮네요. 이거는 뭐. 나보면 잘 커요. 이거는 뭐. 물도 잘 되고. 요새 딱. 요거 딱. 저긴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오렌지색으로. 네. 어찌나입니다. 아 이거 백봉이요 이거? 네. 자연한몸이에요 이거. 아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이건 6만5,000원. 이거는 8만원. 네. 자행군생인데요. 이거는 10만원까지 되죠. 10만원짜리 좀 보세요 이거. 멋지네요. 100번 군생. 자행군생이요. 네. 이쁨. 이 아이 이름은 달맞이인데요. 5천원. 아 5천원이 되겠네요. 아 이거 천보든 알죠? 이름도 멋져요. 달맞이. 아 물들면 정말 이쁘겠어요. 이건 창인데요. 조이 워커. 15,000원이고요. 이거 다 조이 워커인가봐요. 아 진짜 끝이 뾰족한 색하고 창은 이제. 이거 끝이 생명이 되겠죠. 뾰족해가 이쁘네요. 그리고. 어. 카시오 적금 만원. 검이에요 이게? 네. 카시오 적금 만원이래요. 색이 들면 이제 나와요. 나온대요 색이. 아직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요거는 몇뒤요? 4둘짜리도 있네요. 2만원. 아 이거는 2만원. 블루드래곤. 4만원. 네. 이거는 블루드래곤 4만원. 사장님이 장사에는 수단이 있네. 비욘세금. 남 없는걸 많이 했어. 비욘세금이에요 이거. 아 이것도 이쁘다. 이거 얼마에요? 4만원. 4만원이래요. 아 이거 진짜 풀난다. 네. 아메티스도. 아메티스? 응. 아메티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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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원. 아 이거 아메티스터고. 남들 이름 몰라서 난리던데 이 아이. 아메티스터. 2만원. 2만원. 네. 2만원. 22,000원입니다. 이거는 로즈팜. 로즈팜. 만원씩. 만원씩이에요 창 이거. 창은 이런 아이 사다가 금방 자라니까. 네. 뭐야 이것도. 이너미서 35,000원. 이너미서 35,000원. 이너미서 35,000원이요. 아우 멋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슈퍼오션. 이거는 슈퍼오션. 오션. 만원. 만원. 만원이고요. 트럼펫 7,000원. 트럼펫 7,000원. 트럼펫 7,000원. 트럼펫 7,000원. 어림소. 이거는. 이름 뭐예요? 토미. 토라미네. 시시그. 시스. 어. 토미. 아니. 토라미네. 시스. 토리아네. 시스. 4,000원입니다. 4,000원. 이게. 트럼펫. 네. 제가 이거 트럼펫 두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흉에서부터 빨갛게 묻을 거에요. 이제 딱 요만한 거. 이런 화분에 있는 걸 키웠는데요. 지금 엄청. 완전 큰 이제 중품은 됐어요. 야 이거 정말 이쁘더라요. 이거 신상품입니다. 예. 라우이. 안 찍어요? 네. 네. 누가 알아? 아. 거기서 가져와. 엘리엔코. 엘리엔코. 5,000원 이고요. 그것도 좋죠. 샤프란블루. 예. 샤프란블루. 15,000원 이고요. 샤프란블루. 아. 희한해. 나이 다 있네요. 아이고. 불야승금. 아. 불야승금. 선금이요? 선금이요. 선금. 불야. 선금. 얼마입니까? 8,000원. 8,000원요. 여태가지 보여드린 건 다 택배가 됩니다. 그. 25,000원짜리도 있고. 저기 2만원짜리도 있어요. 예. 오렌지 애본인데요. 25,000원이고요. 아. 이거 큰 대품이에요. 대품이에요. 자구도 많이 있고. 자구 달린 것도 있고. 뭐. 먼저 빨리 전화하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아. 오렌지 뭘로. 이 아이들은 얼마씩 하나요. 살기도 아깝겠다. 이건 이렇게 심은 하셔가지고. 이건 25,000원. 얘들만 있어요. 어. 이거는. 도도솜. 이거는 도도솜. 이거는 도도솜. 슈퍼하이트. 슈퍼하이트. 두개 세트로 만원. 어. 두개 세트로 만원. 두개 세트로 만원이래요. 지금 이런거 진짜 다들 좋아하시죠. 아우. 이쁘다 이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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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장 같은거 좋아하시나? 선인장은 지금. 어. 집에서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렇지. 매니아층이다. 따로. 네. 이 아이는요. 랄락 프로스티. 랄락 프로스티. 랄락 프로스티. 만원. 만원 이거요. 아. 프릴이. 진짜 꺼볼꺼볼 잘생겼어요. 이 아이가. 똥이가 생겨요. 똥이가 생긴데 이것도. 크라란시엄. 크라라시엄. 크라라시엄. 보라색으로 물들어요. 네. 얼마입니까? 1개 3천원. 2개 5천원이야. 2포트 5천원이야. 정말 저렴하네요. 자. 베이비핑커 2천원씩. 네. 베이비핑커 2천원씩이래요. 목운동이에요. 이런거는 뭐 진짜. 이런거는 택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니. 그래도 해요. 다해요. 자. 먼노 3천원씩. 군생이에요. 먼노 3천원짜리. 먼노 3천원짜리 군생이네요. 이 아이는 자구가 다섯 아이가 남았어요. 네. 1천원씩. 사치철화. 만원씩. 사치철화도 진짜 저렴해졌어요. 내가 처음에 살때는 이거 반만 더. 비싸지. 엄청 비싸게 산대요. 이거 쌩얼도 있고. 맞아. 이거 누가 빨리 찜하시면은요. 쌩얼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에보니, 환스. 환스, 에보니 15,000원. 환스, 에보니가 15,000원이요. 환스, 에보니. 지금 초록초록하지만은 이제 곧 이뻐질거에요. 먼저 하는 사람 큰 거부터 줍니다. 아, 사장님 말씀 들어주시죠? 네. 이거는 로치. 한문 모금종이. 얼마에요? 8천원. 8천원 싸네 이거. 이거 보세요. 문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구민금인데요. 이거 5천원입니다. 적심한 아이예요. 네. 살구민금 5천원. 이거는. 쿠페리금. 쿠페리금. 쿠페리금 만원입니다. 금. 앞에꺼는 7천원. 이 앞에쪽에는 7천원이 되겠네요. 이거는 마밀라리야만원. 진짜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참 손재관이 좋으십니다. 어소금. 무슨금? 어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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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목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8천원. 그건 8천원이래요. 네. 자, 꽃다지. 이래놓고 보자 보자. 아이고. 이름이. 어. 이거는 꽃다지. 17,000원. 꽃다지. 이야. 꽃다지 이름과 같네요. 다지아지가 엄청 많이 달렸네. 자구가. 멋집니다. 이런거 하나 키우면 좋겠어요. 자아. 겁난다. 달러하니. 이거는 우주먹이죠? 응. 우주먹. 2만원씩. 와. 정말 멋있다. 잘생겼다. 응. 꽃이 있고. 얘가. 겨울에 꽃 피는데. 어. 겨울에 가요. 이거요? 꽃이? 자. 우주먹. 2만원이 되겠네요. 은단한 어른. 팔뚝만씩 굵어요. 네. 자. 이거는 리톱스인데요. 어. 샬리콜라. 4천원. 가죠. 이름이 비죠.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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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난거 다 있어요. 여기다가. 자재옥. 4천원. 자재옥. 4천원. 금영. 4천원. 금영. 4천원. 그 다음 비싼거는. 보여주면. 이거 뭐 그냥 대충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반 타는거. 사장님께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이런거 진짜. 어. 필요하시면은. 어. 이렇게. 여기서 필요한걸로. 어. 사시면 됩니다. 야. 꽃도 이쁘게 폈네요. 아. 이 아이도 그렇고. 아. 이건 들판에 그 옆에서 바람이 진짜 좋은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나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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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던데. 이거 개마옥. 개마옥. 개마옥 이거 얼마입니까? 만원씩 다려요. 만이천원짜리에요. 만이천원짜리 만원이들인데요. 셀가 만원. 개마옥 진짜 금년에 다들 많이들 사시더라. 원종. 벽여염. 벽여염. 원종. 4천원짜리에요. 이거는. 영성각검. 선. 섬. 섬. 연. 성. 갓. 금. 만원. 이름도 까탈스럽고. 백설. 아. 백설. 네. 만원. 백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네. 큽니다. 이런거는 아프리카 식물인데. 무궁화꽃처럼 똑같이 피어요. 네. 사장님 얼굴 보일까봐 이렇게. 네. 11만원. 와. 이거 진짜 희한해. 아프리카 식물이요? 네. 희한하게 생겼어요. 네. 네. 블루시나라고 합니다. 블루시나. 블루시나. 네. 홍공작. 완전 대품. 22,000원. 이거 홍공작. 네. 22,000원. 진짜 대품. 왕대품이에요. 왕대품. 제가 이거 무슨 컵이라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 드렸어야 되는데. 보면 다. 보시면 다 알아. 지금. 백미흥 4,000원. 이거는 백미흥 4,000원이요? 네. 멋져요 선생님. 이런걸 너무 비싸서. 택배를 살 수 있는데. 가격대가 너무 세서. 이거는 미인경철하 20만원. 사장님. 네. 10만원짜리도 있고요. 고가네. 40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인경철. 진짜 잘 사시는 분들 있어. 저런것도. 저런것도.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다 보여드렸죠? 500원짜리도 찍어드릴까요? 500원짜리도 섞어가지고 사시겠지. 자 여기서부터는 택배는 1,000원짜리입니다. 오시면 500원이요? 여기 오시면 이제 500원씩 드린데요. 네. 이거는 핑크루비. 뭐야 이거? 핑클루비. 핑클루비. 하월시아. 하월시아. 덴트라젠. 덴트라젠. 먼노. 구용. 사장님이 다 소개하니까 뭐 좋다. 베이비핑크. 베이비핑크. 올리카타카바나. 다 500원짜리에요. 이거는 마이솔. 마이솔도 있고요. 물요. 이거는 신동. 신동. 이거는 정량. 정량. 정량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먹. 이거 다 1,000원씩 이제 택배는 1,000원이고요. 오시면 500원에 드립니다. 여기 있어요. 핑크퍼리티. 핑크퍼리티. 네. 핑크퍼리티. 네. 이거는 피치앤크림.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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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스노우볼. 스노우볼. 네. 택배는 1,000원이고요. 오시면 500원. 블랙푸도 이런거는요. 네. 오시면 1500원. 택배는 2,000원이요. 택배는 2,000원짜리입니다. 이거. 밴바디스도 다 다져졌네요. 여기 오시면은 이거 한개당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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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택배는 2,000원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호미니 3,000원. 나는 호미니 공생이에요. 나는 호미니 공생. 멋있다. 나는 호미니. 자. 금방 커요. 이런 애들은. 응. 자. 이거는 두개야. 5000원. 그 토이. 응. 운동자금이 2,000원. 운동자금이 2,000원. 운동자금이요. 2,000원이되요. 이거 엄청 이제. 포트가. 일반 빨간 포트보다 큰거. 들어있는 애입니다. 아. 이게 정말 괜찮네요. 2,000원. 이거 오렌지에 보니 이거는 2만원짜리. 오렌지에 보니 이거는 더 크네요. 아까 그거보다. 아까보다 작아요. 조금. 아까 그거는 더 큰거. 25,000원. 자간도 달리고. 그거는 25,000원. 이거는 2만원. 네. 2만원. 오렌지에 보니. 와. 정말 커요. 정말 커요. 정말 커요. 네. 됐죠? 됐어요 이제. 네. 네. 오늘 여기서. 수연다역에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주문하시고. 아. 정말 깔끔해요. 여기에 가게가요.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